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07쪽이죠? 형용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작해보죠. He is taller than I. He is taller than me. C. He is the tallest boy in his class. Number 2. A. Tom is as tall as she. B. Tom is not as tall as she. Tom is not so tall as she. Number 3. A. She is taller than Tom. B. Tom is less tall than she. Number 4. The more you play soccer, the more interesting it will be. Number 5. She is the tallest girl of them all. 형용사에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에도 키 큰, 더 키 큰, 가장 키 큰 이런 말이 있죠? 형용사 중에서 tall,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원급은 tall, 키 큰 이런 뜻이죠? 비교급은 이하를 붙인 taller, 더 키 큰 이런 뜻입니다. 최상급은 EST를 붙인 tallest, 가장 키 큰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하죠. Number 1. A. Tom is tall. Tom은 키가 크다 이런 뜻입니다. 자, 토를 보세요. 이때는 비교하는 말이 없죠? 톨은 본래 형태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형용사의 원급 이렇게 부르죠. 자, 다음. 그는 나보다 더 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톨러를 보세요. 형용사 톨 뒤에다가 이하를 붙였죠? 더 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용사의 원급 뒤에다가 이하를 붙인 형태를 형용사의 비교급 이렇게 부릅니다. 비교급을 쓸 때는 주로 된이라는 말과 같이 쓰여요. 된은 뭐뭐 보다 이런 뜻으로 비교하는 상대를 말해줍니다. 자, 된 뒤에는 된 아이, 자, 이런 식으로 주격이 올 수도 있고 된 미, 이렇게 목적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상급 문장을 보죠. 그는 그에 반해서 가장 키 큰 소년이다 이런 뜻입니다. 톨리스트를 보세요. 여기서 톨리스트는 원급 톨에다가 EST를 붙인 것이죠? 원래 원급에 EST를 붙인 형태를 최상급 이렇게 부릅니다. 뜻은 가장 뭐뭐한 이런 뜻이 되니까 톨리스트 하면 가장 키가 큰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상급 앞에는 정관사 너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 이유는 가장 키 큰 소년은 막연하지 않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봤는데 자, 다음으로 형용사의 원급을 비교급, 최상급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는데 규칙 변화는 원칙대로 원급 뒤에다가 ER, E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규칙 변화는 전혀 다른 형태가 비교급, 최상급으로 쓰이는 경우예요. 자, 먼저 규칙 변화를 살펴보죠. 1. 원급에 ER, EST를 붙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함께 확인해보죠. 규칙 변화 중에서 E로 끝나는 형용사에는 ER을 붙이면 EER 이렇게 되겠죠? 이상하겠죠? 그래서 비교급은 R만 붙이고 최상급은 ST만 붙입니다. 자, 확인해보죠. 다음 2번을 보죠. 단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끝나는 말은 그 어음의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R, EST를 붙이고 ER, EST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단모음은 모음의 발음이 짧게 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몇 가지 예를 함께 보죠. 다음 3번, 자음 플러스 Y로 된 말은 Y를 I로 붙이고 ER, EST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자음 플러스 Y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자음 플러스 Y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자음 플러스 Y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대다수의 2음절어와 3음절 이상의 긴 형용사는 more, most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단어 자체가 긴데 거기다가 또 er, est를 붙이면 너무 길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more, most를 대신 붙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의 규칙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규칙이 참 많았는데요. 이런 규칙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특히 단모음, 2음절, 3음절 이런 말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 단어 그 자체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useful, 이게 2음절이기 때문에 more, most를 붙인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useful의 비교급은 more useful, 그리고 최상급은 most useful 이렇게 외워두시는 것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형용사의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죠. 불규칙 변화에는 아무런 규칙이 없으니까 무조건 외우면 되겠어요. 자 함께 보죠. 굿과 웰의 비교급, 최상급은 똑같죠?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일, 배드 역시 비교급과 최상급이 똑같습니다. 문맥에 맞게 해석을 잘 하시기 바라요.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올드의 비교 변화는 그 뜻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older 이렇게 하면 나이가 더 많은, oldest 하면 가장 나이 많은 이런 뜻이 되지만 elder 이렇게 되면 손 위에, eldest 하면 가장 위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형 이렇게 말할 때는 my elder brother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요즘은 my older brother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보편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old, older, oldest old, elder, eldest late도 뜻에 따라서 비교급, 최상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late가 시간이 늦은 이런 뜻일 때는 later, latest 이렇게 변합니다. later는 더 늦은, latest 하면 최신의 이런 뜻이 되죠? late가 순서가 늦은 이런 뜻일 때는 later, last 이렇게 변하죠? later는 후반의, last는 마지막의 이런 뜻이 되죠?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late, later, latest late, latter, last far, 먼 이런 뜻의 형용사죠? far는 거리가 먼 것을 말하기도 하고 정도가 먼 이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리를 말할 때는 비교급은 father, 최상급은 farthest 이렇게 됩니다. far 더 하면 거리가 더 먼 이런 뜻이고 farthest 하면 거리가 가장 먼 이런 뜻이 되겠어요. 하지만 further 이렇게 되면 거리나 정도가 더 먼 이런 의미가 되고 farthest 이렇게 되면 거리나 정도가 가장 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결국 father, farthest는 거리에 쓰고 further, farthest 하면 거리 정도에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far, farther, farthest far, further, furthest 마지막으로 little의 비교급, 최상급에 대해서 살펴보죠. little, less, least little, less, least 자, 이렇게 해서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냥 항목별로 외우지 마시고 예문 중심으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죠. 우리 앞에서 as a as b 하면 b만큼 a한 이런 뜻이라고 배웠죠? 이때 a에는 부사나 형용사의 원급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tom은 그녀만큼 키가 크다 이런 말이죠. as tall as를 잘 보세요. as 원급 as 자, 이런 형식을 동등 비교 또는 원급 비교 이렇게 부릅니다. as와 as 사이에는 원급이 들어간다는 거 주의해야겠습니다. 절대 as taller as 자,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쓰면 안 되겠어요. 자, 다음 이번엔 not이 있으니까 tom은 그녀만큼 키가 크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 tom이 그녀보다 키가 작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not as 혹은 so tall as를 보세요. 자, 이렇게 as a as b 형식을 부정할 때는 앞에 not을 붙이면 되는데 이때 as를 so로 바꿔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as a as b의 부정은 not as a as b 또는 not so as b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장 as strong as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그 사람만큼 힘이 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s strong as를 보세요. 원급 strong을 사용해서 동등 비교를 한 것이죠. 자,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급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비교급 다음에는 뭐 뭐 보다 이런 의미의 den이 나오죠.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그녀는 탐보다 키가 더 크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toller와 den을 보세요. toller는 톨의 비교급이죠. den은 비교하는 상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의 비교급을 써서 뭐뭐보다 더 낫다 이런 의미가 되면 우등 비교라고 하고 뭐뭐보다 더 못하다 이런 의미가 되면 열등 비교 이렇게 부릅니다. 우등이란 말은 뭐뭐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이고 열등이란 말은 더 못하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은 그녀가 탐보다 키가 더 크니까 우등 비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우등 비교니 열등 비교니 이런 말을 배웠는데 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이 문장이 열등 비교인지 우등 비교인지 구분하시오.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냥 문장 중심으로 복습해 두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죠. less tall than을 보세요. less a than b 하면 b보다 덜 a한 이런 뜻이니까 tom은 그녀보다 키가 덜 크다. 즉, tom은 그녀보다 키가 작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less는 덜, 더 조금 이런 뜻으로 tall을 꾸며주고 있죠. less a than b 이런 형식이 쓰이는 문장을 우리는 열등 비교라고 합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문을 보죠. less strong than을 보세요. 뭐뭐보다 덜 힘센 이런 뜻이겠죠? I'm less strong than he. 나는 그 사람보다 힘이 덜 세다. 즉, 약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역시 less 가 쓰여서 뭐뭐보다 덜하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열등 비교를 나타내 주고 있죠. 자, 이 문장을 as a as b를 써서 고쳐보겠습니다. 나는 그만큼 힘이 세지 않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 같은 뜻이 되죠. as 와 as 사이에는 반드시 원급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를 희로 바꿔서 그는 나보다 더 힘이 세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즉, 우등 비교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음 여문을 보죠. That one에서 one은 book을 가리키니까 이 책은 저 책보다 더 재미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급, more interesting, 그리고 than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Larger, the sun, or the moon. 자, 이것을 보세요. 비교급 a or b 하면 a나 b 중에서 더 뭐뭐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Larger, the sun, or the moon. 이렇게 하면 해와 달 중에서 더 큰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Which is larger. 어떤 것이 더 크니? The sun or the moon. 해와 달 중에서. 정리하면 해와 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니?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Larger라는 비교급이 나왔지만 뒤에 than이 쓰이지 않았죠. 자, 이렇게 선택 의문에서 비교급 a or b 이런 형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의문. Warmer and warmer. 자, 이것을 보세요. 같은 비교급이 두 번 반복되어 있죠? 자, 이렇게 비교급 and 비교급이 되면 점점 더 뭐뭐한, 더욱더 뭐뭐한 이런 뜻이 되겠어요. It is getting warmer and warmer.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빈칭 주어니까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더 비교급, 더 비교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 more 그리고 더 more interesting 이것을 잘 보세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렇게 되면 앞에 비교급을 a d의 비교급을 b라고 한다면 a 하면 할수록 더욱더 비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더 more you play soccer 당신이 축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more interesting it will be 그것은 더 재미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더 보죠. The higher we go up, the colder it becomes The higher, 그리고 더 colder를 보세요. 역시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나왔죠? The higher we go up 우리가 위로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he colder it becomes 점점 더 추워진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물론 이때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빈칭 주어겠죠? 자, 우리말에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말이 있죠? 훨씬 이 말이 더 크다 이런 비교급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어에서도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형용사의 원급을 강조할 때는 very를 많이 쓰지만 비교급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much, even, far, still, a lot 자, 이런 것들을 비교급 앞에 놓아서 훨씬, 더욱 이런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예문을 보죠. fresh 하면 신선한, 깨끗한 이런 뜻이 있죠? merry, 즐거운 이런 뜻이죠? far better를 보세요. 여기 far는 먼 이런 뜻이 아니고 훨씬 이런 뜻으로 비교급 better를 강조하는 것이니까 a fresh and merry heart 깨끗하고 즐거운 마음은 is far better than money 돈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상급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해보시죠. 최상급의 형용사 앞에는 너를 붙이죠. 최상급 다음에 ~~에서 ~~중에서 자, 이런 의미로 in이나 of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in 다음에는 지역이나 단체 등이 나오고 of 다음에는 같은 종류를 말하는 복수가 나와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number 5 she is the tallest girl of them all the tallest 자, 이것을 잘 보세요.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the를 쓴다 그랬죠? 자, 그리고 of them은 그들 중에서 자, 이런 말이고 여기 all은 them을 강조해 주는 말이니까 of them all 이렇게 하면 그들 모두 중에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e is the tallest girl of them all 그녀는 그들 모두 중에서 가장 키 큰 소녀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장 그녀는 반에서 가장 나이 어린 소녀다 이런 말이겠죠? the youngest를 보세요. 형용사의 최상급이 나왔으니까 앞에 정관사 더가 쓰인 것이죠? 자, 그리고 in the class를 보면 class라는 단체가 나왔기 때문에 in이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그녀는 그들 중에서 가장 어린 소녀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of them을 보세요. 여기 them은 소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같은 소녀들끼리 비교해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종류끼리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of가 쓰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급과 비교급으로 최상급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형용사의 원급이나 비교급을 써서 최상급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최상급으로 쓰인 문장을 원급이나 비교급을 써서 같은 뜻을 갖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녀는 반에서 가장 예쁜 소녀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은 최상급을 사용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등 비교 as, as를 이용해서 바꿔보죠. No other girl in the class is as pretty as she No other girl in the class is as pretty as she 이런 말이 되겠어요. 결국 그녀가 제일 예쁘다 이런 최상급의 뜻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 이것을 이용해 보죠. 그녀는 그 반에 있는 어떤 다른 소녀보다도 더 예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다시 말해 그녀가 그 반에서 제일 예쁘다 이런 뜻이 되죠. 결국 최상급의 뜻이 됩니다. 자, 이 문장은 결국 다음 문장과 같은 뜻이 되죠. She is the prettiest of all the girls in the class. She is the prettiest of all the girls in the class. She is the prettiest 그녀는 가장 예쁘다. Of all the girls 모든 소녀 중에서 In the class 그 반에 있는 정리하면 그녀는 그녀는 그 반에 있는 모든 소녀 중에서 가장 예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방금 살펴본 문장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She is the prettiest girl in the class. No girl in the class is as pretty as she. No other girl in the class is as pretty as she. No girl in the class is prettier than she. No other girl in the class is prettier than she. She is prettier than any other girl in the class. 자 이것으로 제 7장 형용사의 문법 설명 부분을 다 마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제 8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